4구 높게 뛰어냈습니다. 멀찌감치 깊숙한 위치입니다. 깊숙사이에 따라집니다. 동점수자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아웃컨트 올라가지 않습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이타구 빠져나갔습니다. 끝내기 김현수의 득점권 해결사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타구는 경기를 끝냈습니다. 5구 변화구를 감아 돌렸고 오른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당장! 당장 넘어갑니다! 역전 그랜슬램!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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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스! 지금 변화가 들어왔는데 아 그게 끝내기 말로 홈런이에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분명히 초반 페이스가 안 좋았었잖아요.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좌측 탐장을 넘기는 이성우의 말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성우의 시즌 첫 번째 홈런은 말로 홈런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야... 이성우 말로 홈런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4선 김용희 초구 타격. 대앓이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도 홈런! 홈런! 들어갔습니다. 김용희의 2타점 적시타! 1-4 말로. 오른쪽으로 이뤘스! 적시타가 됩니다. 유강남의 역전 적시타! 곰 더듬는 사이에 주자 2명의 위대 홈런! 1루에 전 정규현을 선두까지! 김용희와 구본혁을 모두 홈런으로 안내하는 유강남! 김용희의 3차점! 천국을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아... 커요. 1타점! 3타점! 4타점! 말로 포! 김용희의 3차점! 말로에서의 김용희의 해결사 스위치! 또 한 번 켜졌습니다. 김용희의 3차점! 김용희의 3차점! 반항대렬습니다. 오른쪽 멀리뽀어갑니다. 5익수 뒤로 2타구! 탑장을 막고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득점! 1호 주자 득점 1호 주자까지 홈으로 홈에서 세입 그리고 3호 아웃입니다 조금씩 그래도 좀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다구가 그대로 당장을 넘겨버립니다 최은성이 감을 잡습니다 또 하나의 석점 환런 6개 환런을 때려내고 있는 LG 이것도 새로운 LG의 기록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서 멀찌감치 날아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김현수 역전 듀엔드 슬랩 정말 무섭네요 역전에 재역전 그리고 다시 역전 LG 트윗 여기 서승부가 뒤집힙니다 지금 3국제 툭하고 들어올렸고 센터 쪽에 한타 1명의 주자 그리고 2명의 주자 동점을 향해 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4구 유격수 키 넘겼습니다 좌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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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좌이수가 타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김현수 때렸습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측 뒤로 우측 뒤로 우측 뒤로 우측 뒤로 탑장 바깥에 떨어뜨립니다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미션 완료 트윗스의 타격기계 김현수입니다 역시 김현수 선수는 만루 상황에서 정말 강한데요 자 오늘도 그 강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김현수의 타구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김현수의 100타점 101타점 폼까지 들어갑니다 김현수의 만루에서의 엄청난 파괴력 엘지트윗스가 다시 한 번 경기를 감정합니다 초구만나 박용택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마저 홈까지 통점 적시타 박용택 때렸습니다 센터쪽 몸으로 맞습니다만 자 3루 주자는 홈까지 역전시키는 엘지트윗스입니다 결국 홍창기 역전의 점수를 뽑아냅니다 8대7 이제 엘로 잡아넣겼습니다 10대째 끝내기 4루 주자를 맞습니다 박용택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박용택의 역전 쓰레한 홈런입니다 박용택의 역전 쓰레한 홈런 엘지트윗스에는 아직 박용택이 있습니다 엘지트윗스에는 아직 박용택이 있습니다 라 감사합니다.